Hi guys, this is Kim. 안녕하세요, 킴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전북특별자치도에 태권도원이 있어서 그런지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인 사우라비와 함께 보낸 4박 5일. 저는 통역과 촬영을 하면서 사우라비 친구들의 Britain's Got Talent 도전기를 담아보았어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최초의 한 모형을威 scaffold해줘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막강경이의 삶은 내 아이가! 이제 싸지게 빼고 다 amer과의 인기가 엄청났네 이 거품이 좋지 않습니다. 이 나이의 세계가 엄청난 적ouvert고 Put your hands in the air 찌너칭칭 찌너칭칭 난 내 치키나 칙칙 치키나 Say HIPHOP 새로 입은 청바지 같아 진짜네 난 Say HIP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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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마 청춘은 아냐 수엑슬라지 에셋덕바지 내 청바지 입고선 HIPHOP 파지 하늘 천 따지 긴바지 긴바지는 난 입어 우린 삐딱하지 치기나 칭칭 시간 지나지 신 지갑이 나지 긴 위상자들의 위 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끼침 커지는 시침 소리에 맞춰 앞으로 직진 Yo I'll bring it back on 사운드와 민요 이걸 못 들긴다면 스트레스가 밀려 오늘 똑같이 밤 행위장에 서서히 바라보던 하늘의 별들도 손을 들고 따라 전부 특별 자치도 전부 특별 자치도 전부 특별 자치도 전부 특별 자치도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전북 특별 자치도와 태권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우주 태권도원에서 다양한 태권도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프로필 링크 설명글에 담아뒀으니까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더교산, 반딧불축제, 머루와인 동굴까지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요 저도 귀국하면 우주 다시 놀러 가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 우주에서 다음에 보자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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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